안녕하세요. W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걸 좀 하지 마세요. 요즘 구매 대응 굉장히 유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돈 벌기도 쉽지도 않고 게다가 또 해외에 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생활은 또 계속해야 되고 삶은 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외에 눈이 가는 거예요. 해외에 뭘 사드리고 싶은데 언어가 안 통하죠. 또 뭐가 또 문제가 많죠. 뭐 세관도 문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 대응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보면요.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어렵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어려운 거 어떻게 합니까? 뭐 다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대학은 가수가 없어. 공부 못해.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또 돈은 벌어야 되죠. 그런데 또 인터넷 보니까 구매 대응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 잘 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누구는 100억, 누구는 200억, 1000억 이렇게 막 된대요. 다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한두 사람이 잘 되면요. 더 많은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잘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날마다 쇼핑만 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다 쇼핑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그냥 손을 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젊음이 있다 보니까 그 젊음을 가지고 뭔가 하면 도박을 하는 것들은 도전은 좋은데 좋게 말하면 도전이고 현실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도 보면요. 2천이 없어. 예를 들면 종자돈이 없어요. 젊은 사람 어디가 돈 벌어요. 이제 고등학교 나온 지 얼마도 안 된데. 그런데 인터넷 보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온라인 쇼핑은 그냥 앉으면 어떻게 컴퓨터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냥 된 줄 알아. 집이 좀 크고 이러면 박스 갖다가 쌓여 놓고 그렇죠? 하면 그냥 물건 잘 팔린 줄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특히 요즘 소비자들이 옛날하고 완전 달라요. 판매자보다 더 잘 팔려요. 예를 들면 제가 떡 제빵기 사려고 인터넷 쳐봤어요. 그리고 또 대형 구매 특히 대형 구매 판매자한테도 여러 번 전화도 해봤어요. 그런데 판매자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제품을 써본 적도 없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어때요? 정상이에요? 판매자인데요? 저는 정상이 안다고 봅니다. 써보고 안 써보고 떠나서 본인은 그 판매하는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물건은 어떻게 팝니까? 그리고 소비자가 멍청하지 않아요. 전화해서 딱 물어봐요. 전 딱 물어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려고 하는 것은 일제의 그 제빵기인데요. 문제는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해요. 알긴 좀 알지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구매 대응하는 사이트는 제품을 어떻게 번역을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번역? 떡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떡볶이 만드는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건에다가 물건에다가는 이상한데요. 제빵기 설명란 떠나서 그냥 제목이에요. 그 제목에다 쭉 썼는데 떡볶이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떡을 만드는 건지 뭔지 전화해 물어봤어요. 떡볶이 만드는 거냐. 나는 떡볶이 만드는 게 아니고 떡만 인절비를 만드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요. 인터넷에 가서 소비자들 카페에 있대요. 거기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주부들 카페에 있으면 주부들은 잘 하신다는 거예요. 주부들한테 뭐죠. 카페에 들어가면 그런 거 얘기할 때 뭐 뭐 뭐 어떻게 하면 그 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요. 제가 왜 구매돼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응? 거기서 물건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답답해가지고 판매자한테 물어보니까 판매자한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제빵기가 빵을 만드냐 못 만드냐 하니까 아아 빵을 만드냐 못 만드냐 하는 게 아니고 뭐 떡 제빵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떡을 만드겠죠. 근데 그 코스 그 뭐죠. 그 만드는 그 코스 있잖아요. 거기 설명란을 봤는데 떡을 만든다 말이 없어. 이상해. 네. 뭐 치즈도 만들고 여플레도 만들고 뭐 뭐 안 돼. 여플렛 만든 건 요즘 거기 거기다 집에 있잖아요. 거기 떠나서 저는 떡을 물어봤어요. 떡을 만들 수 있냐 하니까 떡볶이인지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게 지금 번역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판매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번역이 잘 안 된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품 그 그냥 제목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뭐 어떤 그 기계 딱 그림이 나왔어요. 사진이 딱 찍혔어. 그럼 여기 설명이 첫 줄 설명이잖아요. 이 설명이 번역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판매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이 제품 삽니까. 그리고 요즘 제품 뭐죠. 그 모자 이름 딱 치면 이 판매처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물 건너간 거예요. 절대 이 분 거 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제발 좀 이런 온라인 장사하지 마세요.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비교를 엄청 많이 해요. 비교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돈이 요즘은 어때요. 참 금이에요. 돈을 다 아껴야 되죠.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요. 1년 전 저하고 1년 저하고 완전히 달라요. 코로나 전만 해도 제가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쇼핑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요즘 안 그래요. 저도 하루 전에 생각하고 찾아보고 안돼요. 하룻밤 자. 왜 내가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줌마도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생각해봐. 정말 우리집에 기계 여러개 있는데 제빵기 있었는데 딱 제빵기 있었는데 아직 고장이 안 왔어요. 곧 고장이 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오래돼서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고장 나려고 하면 한 달 걸리겠지 6개월 걸리겠지 모를 일이에요. 근데 저도 좀 약간 좀 지겨워서 새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걸 살려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이게 뭐죠. 즐기는거죠.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보는거 즐거고 물건 이렇게 보면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 그런게 대리만족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기계도 보면 해외거 보면 어 국산보다 좋네 또 이런 생각하지만 또 한가지 뭐가 있습니까? AS가 문제가 됩니다. 구매대행 하신 분들은 AS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무조건 구매대행을 해가지고 아 구매대행은 해외제품은 AS 안됩니다. 문자 딱 문구하나 그냥 날리고 끝난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제다 뭐 미국거다 뭐 중국거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빵기라 하면 다 유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뭐 어떤 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을 찾아서 전화번호도 제공하던지 응? 그런 곳 그런 서비스도 없으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돈만 벌 생각해요. 그냥 물건 갔다 그죠? 판매하고 고장 나면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도 하고요. 더 끼는 것은요. 구매대행에서 중국제품을 구매대행을 했어요. 한국 구매대행 업체거든요. 뭐 사이트 보니까 엄청 잘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물건 뭐 잘해놨어요. 문제는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하고 하고 거의 2주 다 됐어요. 그냥 2주 다 되면 물건이 거의 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메시지도 온 거예요. 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제가 요리제품을 샀거든요. 요리제품인데 이게 만약 깨져도 응? 뭐 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니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데다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사이트에 뭐 그런 뭐라 할까? 뭐 그런 설명란이 있대요. 거기다가 저를 그냥 체크하라는 거예요. 사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가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잖아요. 오는 과정에서 깨지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고메니아 영혼 앉아서 뭐 손에다가 쉽게 말하면 뭐 뭐 코 풀 때 뭐 손도 안 대고 코 풀겠다 이거예요. 근데 돈 뭐 벌겠다 말이잖아요. 화나지 않아요. 이거 2주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통관 뭐 비 뭐 통관비 운송비 다 지불했어요. 만만치 않아요. 한국은 왜 그런 제품이 없는지 몰라. 그냥 쉽게 말하면 유리 그 주스 그 디스펜서거든요. 근데 한국은 없어. 한국 사는 내가 원하는 그게 없어. 다 중국산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고민 고민하고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했는데 그런데다가 저를 사인하래요. 그래야 그 물건이 배달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 제품 판매 하는 그 안에다가 이걸 표시 안 했냐. 돈을 다 지불하고 나서 2주간을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유리가 깨지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건을 저한테 배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이트가 요즘 너무 많아요.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이런 온라인 쇼핑몰로 하지 마세요. 소비자가 멍청하지 않아요. 다 따집니다. 계산을 합니다. 왜 계산 안 하겠어요? 배송비 국제 항공료 냈어요. 그리고 통관비를 냈어요. 그리고 깨지며 내가 부담을 하라고요? 이건 소비자를 소비자 뭐 복리해요? 안됩니다. 이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소비자 이게 한두 명이 이렇게 되면요. 그 물건 안 제가 환불 했어요. 근데 환불을 안 내주려고 하더라고요. 환불을 안 내주려고 하고 물건 이미 출발 했다. 뭐뭐 했다. 이미 이 물건이 비행기에 실린 것처럼 알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로 요리 싣고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나가니까 금방 환불 내주는데 돈을 다 준 거 가지 않아요. 거기서도 좀 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잘라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귀찮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저 죽어도 다시 이 사이트 안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 이렇게 하잖아요. 장사 안 됩니다. 이거는 손님을 그냥 다 때려서 그냥 손님을 그냥 다 때려서 쫓으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제가 그 사이트들 가서 지난번에 다른 구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유리 제품이 안다 보니까 집에 잘 배달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트를 다시 애용하고 그 사이트 물건 사려고 애썼는데 정말 이번에는 정이 그냥 그냥 다 떨어져 정 떨어져 더 이상 안 사야 끝났어요.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제빵기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제빵기를 팔며 설명서라도 번역을 돈을 몇 푼 좀 더 드리고 일본어 번역이 어렵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 설명서 번역해봤자 내 생각은 10만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번역해서 사이트에 해놓고 지금 판매한 사람이 꼭 물건을 써봐야 되나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저 써보지 못했어요. 저도 몰라요. 우기잖아요. 그럼 왜 팝니까? 한심합니다. 온라인 쇼핑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주 없고 그런 마케팅 그런 마인드가 없고 그런 서비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서비스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쉽게 그냥 뭘 번지 몰라.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 돈 10만 원도 안 되는 물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거의 한 40만 원 받아요. 한국 돈 40만 원 이게 정말 배꼽이 더 크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10만 원이 안 되는 물건이 한국에 도착해서 그러면 대용 구매 뻔하잖아요. 번다는 것이 그런데도 어떤 서비스도 없이 그냥 그냥 한 20, 30만 원 벌겠단 말이잖아요. 됩니까? 당연히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장사하잖아요. 안 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왜 30 몇 만 원 내고 거의 30, 40만 원 내면서 국산에도 많아요. 제빵기가 10만 원 조금 넘으면 좋은 거 삽니다. 단지 한 가지 그 놈 떡 때문에 물론 떡이라는 것은 한국 제빵기도 잼 만드는 코슬로 만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본 거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리 빠지면 제가 일본 거 회사예요. 일본 거 사면 또 AS 한국은 없다면서요. AS 없다면서 그런데 사실 국산 거 사는 이유가 AS 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아쉽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구매대행이 이런 식으로 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구매대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매대행 업체들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 소비자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돈 다 뜨고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아마존 이런 데다 들어가면 다 비교하거든요. 미국 쪽은 얼마냐 일본 쪽이 얼마냐 각 다 이렇게 봅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토보 큰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가격 대충 통바부제도 대용 업체에서 얼만큼 번다는 것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해. 이런 식으로 너무해. 서비스가 재렐되어 있으면 돈을 조금 2, 3, 10만원 더 내도 좋은 제품 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을 하니까 설명을 원해도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제품에 대해서 구성 제품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무튼 써본 적이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떡을 만들 그건 모르겠어요. 떡볶인지 뭔 진절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제품 그냥 안삽니다. 그리고 고메대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키 큰 약을 산다 해서 사실 그때 다 사기겠죠. 사기성 참 강합니다. 해외 약품을 구매대행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영어로 되고 뭘로 되고 번역도 되어 있고 뭐 있는데 문제는 번역을 해주면 좀 확실하게 해주던지 어중중하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사이트 보면 번역을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뭡니까 너무 비싸 터무니없이 비싸 비싼거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애들 뭐 키 크는 약을 제가 참 멍청하죠. 우리 애는 키 크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애들 키 크는 만큼 다 컸어요. 긴이도 욕심이 참 문제예요. 엄마들 그 욕심 이라는 거는 참 사람 잡네요. 제가 좀 욕심 좀 있었나봐요. 괜히 애를 키울 좀 더 키우려고 성장에다 지나간 애한테 약을 살려고 했거든요. 샀어요. 샀는데 바가지 너무 크게 쓴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제품이라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결심하고 지금 다시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도 안 해요. 보행만 보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게 가슴 아파. 애들이 뭐 먹는 약을 제가 고구리에서 보니까 그냥 한국 국내에서 파는데 그게 7만원 정도 인데 저는 이걸 28만원 주고 산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무슨 보충제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판매자하고 연락하니까 판매자 이런 거예요. 아 이걸 살 때는 뭐뭐뭐뭐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뭐뭐뭐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영양제로 보고 그냥 한 가지만 사려고 했는데 이게 이것을 패키지 판매한다고 하면서 6가지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6가지예요. 그래서 거의 200만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무슨 효과예요. 근데 0.001도 안 컸어요. 더 이상 안 컸어요. 그다마 우리 애는 원래 키가 다 컸기 때문에 뭐 그건 보너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애는 실망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얘가 이러니까 엄마 다 미친 짓이야. 포기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애 말이 맞아요. 내가 너무 좀 미쳤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구매대행 이런 온라인 사이트는요. 없어져야 돼요. 정말 망해야 돼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보면 많이 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망한 거에 대해서 참 시원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양심이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당내에서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제가 자꾸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정말 더 많은 사람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돼요. 아무 책임감 없이 거짓말 하면서 본인도 약급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거짓말 너무 그냥 너무 심해요. 아 이게 평균 키가 7cm 큰데 7,8 센치 큰데 이 말들은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혹하면 우리 지금 상태에서 7,8 센치 더 크면 거의 1,90 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혹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죠? 소비자 잘못도 있지만 문제는 판매자가 패키지 구매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1,2,3,4 캔인데 알고보니까 그 설명을 영어로 다시 지금 다 사고 나서 설명을 다시 들어가 보니까 키 큰 것이 아니고 그냥 영양제예요. 그냥 영양제인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뭐 3개월에 몇 센치 1개월에 심지어 1개월에 3센치 큰데요. 되는 말이냐고요. 참 제가 쏟고 쏟고 제가 이제서야 좀 정신 차린 것 같은데요. 그래 저는 이런 아주 제일 소중한 경험이죠.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은 돈을 바꾼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그렇죠. 하려고 하면 어때요?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안 모여요. 그리고 소비자가 다 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나 글을 다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때요? 또 구매하면 뭐 쓰잖아요. 후기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또 사이트에서는 그 후기도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좋은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당했는데 좋은 말을 절대 안 나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사지 마세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세요. 살 때는 꼼꼼히 보면 살펴보세요. 가격 비교해보세요. 여러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은 힘들어요. 힘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은 쉽게 신고 돈을 벌려고 하며 마케팅 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세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소비자 심리 요즘 주부들 심리 아줌마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 알고 뭘 물건을 파세요. 그리고 쇼핑몰 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요. 안 돼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소비자는 전혀 없어. 물건이 깨지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당신 뭐 안 되고 있어. 참 이게 말이 안 되니. 생각할수록 정말 화납니다. 깨지면 네가 알아서 하라. 거기서 사인해라. 사인해야 물건 갖다 주겠다. 사람을 이렇게 2주 동안 기다리게 하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설명이 엄청 길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취소하면 뭐 중국 국내에서 일변 출발하고 물건 어쩌지 하는 그 비용을 다 배상하라. 계산해보니까 그 물건을 안 받을 수 없어. 팔아야 돼. 글지 않으면 돈 더 깨죠. 이런 상태예요. 이게 쇼핑몰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려고 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 물건을 써보고 안 써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제빵기계면 몇 가지 빵을 하는지 그러면 소비자가 질문이 꼭 있단 말이에요. 떡 제빵기라고 하며 떡이 들어갔으면 떡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뭘 떡 제빵기를 팔아요. 그리고 돈 뭐 10만원짜리도 아니고 3, 40만원 거의 다 되는 그런 물건을 파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는 뭐 카페 들어가서 알아보라. 네가 그걸 알아보려고 카페 들어갈 바에는 그 뭐 되게 그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IS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제품 판매하면 IS센터 똑같은 물건이 아니지 똑같은 그 뭐 그런 물건을 수리를 한 다음에 좀 어렵겠죠. 어렵지만 예를 들면 제빵기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국내에도 제빵기 뭐 수리하는 데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데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떤 수리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예를 들면요. 참 제가 똑똑한 그런 온라인 아시는 분이 계세요. 미국 드레스를 파는 분이 계세요. 미국 드레스 저도 여기서 많이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우리 아시아인보다 어떻게 키가 커요. 그리고 사이즈가 좀 큽니다. 드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길어야 제 맛이죠. 그런데 실용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드레스 입고 그냥 그냥 뭐 무대에서만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실용적으로 어떻게 홈파티든지 파티 있을 때 입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드레스를 밑을 잘라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드레스 가면 보니까 뭐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 인데 어떻게 칼로 쫙 자를 수도 없고 내가 가위질을 할 수도 없고 수선집에 갖고 가도 수선집에서 무서워해요. 아이고 무대의상인데 이걸 어떻게 어디거든요. 원단이 어찌고 어찌고 말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마트 대륙 이마트 수선집에 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제가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친절한 것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동포 어디어디 있는 수선집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국 드레스를 수선을 다 한다는 거예요. 밑에 잘라주고 수선 다 여러가지 수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드레스 체험이 산 거예요. 왜? 수선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기 때문에 입고 갈 일도 없거든요. 일단 보는 걸로 만족해 보입니다. 보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길어요. 길어도 그래서 가끔 제가 입고 혼자 거울로 앞에서 한토바퀴 돌고 또 갖다 놓고 이러는데 이제 코로나 풀리면 가서 수선을 하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분은 제가 지금 3,4년 됐는데도 꾸준히 그분 사이트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꾸준히 그분하고 연락하고 또 꾸준히 그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제품은 손님을 어때요? 고객을 손님이죠? 손님을 자기 친구로 만들 자기 지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고객이에요. 왜? 그 고객이 한 번 사고 그냥 다시 안 볼 사람 아니라고 생각 안 볼 사람 이라고 생각 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는요. 고장 나잖아요. 고장 나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연결 구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리해줘 어떻게 해주든지 내가 내 돈으로 수리하겠다. 하지만 내가 외국 제품을 샀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구매 대응을 했잖아요. 구매 대응 했으면 그쪽하고 어떤 있지 않아요? 한국 국내에서도 어떤 연락하는 그런 장소도 마련 해놓고 IS를 100% IS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IS는 제공을 해야 물건을 파면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요즘 사람 이걸 원한다. 이걸 팔면 마진이 많이 남게 돼서 물건을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은 사이트가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더 좋고 양심이 있는 업주들이 나와서 더 많은 더 좋은 물건을 더 잘 판매하면서 IS 쪽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을 번다 해서 다른 사람 돈 번다 해서 무조건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국내에서 대형 구매가 요즘 굉장히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버는 것도 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유행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서 돈 번다는 말이 안 돼요. 이민 썼어요. 만약에 하겠으면 앞에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시작을 해야 희망이 있지 뒤에 사람 따라가 잖아요. 앞에 사람 또 새로운 것을 만든다 말이야. 또 새로운 것을 개최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그냥 뒤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매 대응은 벌써 잘하는 사람은 벌써 엄청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이트 들어가보면요. 정말 잘 되어있어요. 배달도 날짜가 나오죠. 제품에 설명, 사진, 번역, 전화하면 상담 다 잘해주시죠. 그래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구매대응 더 이상 구매대응이든지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돈만 보지 마세요. 그냥 돈 때문에 시작을 했겠지만 그냥 너무 돈만 생각하면 나중에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고객이 다 없어지고 당신은 그냥 문을 그죠? 그냥 끝나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그냥 사이트니까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 뭐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니까 사이트 그냥 줘야 버리면 끝난다.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지만 그죠? 이걸 더 신중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더 양심적으로 더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